다른 봄날의 시작 시니어 영어회화 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 1단계 유닛 투 시작합니다. 영어 말하기 독학 프로젝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유닛 투 Is it a book? 그것은 책입니까?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Let's review Look at the picture and answer 그림을 보시고 답해보세요. Look at picture number one What is it? It's a book Number two What is it? It's a chair It's a chair Number three What is it? It's a cup Number four What is it? It's a TV Number five Number five What is it? What is it? It's a dog Number six What is it? What is it? It's water Number seven What is it? It's right Good job!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부족하신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유니트 내용으로 갈게요 부정문 배우기 자 영어에서 부정문을 배울 겁니다 부정문이기 때문에 부정어인 낫을 써서 만드는데요 이 낫은 문장 전체를 부정으로 만듭니다 뜻이 뭐뭇이 아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책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그것은 책입니다 It is a book 줄여서 It's a book 였죠? 자 그런데 부정문은요 그것은 책이 아닙니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It's 다음에 낫을 써서 만듭니다 It's 다음에 낫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It's not a book 그것은 책이 아닙니다 It's not a book It's not a book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부정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니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것은 접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접시가 아닙니다 It's not a book It's not a book 그것은 숟가락이 아닙니다 It's not a book It's not a spoon 그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It's not a bowl 그것은 탁자가 아닙니다 It's not a table 그것은 램프가 아닙니다 It's not a lamp It's not a cup 그것은 지갑이 아닙니다 It's not a cup It's not a cup It's not a cup 가방 가방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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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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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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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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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apple apple 피아노 피아노 오렌지 오렌지 냄비 팟 베개 비행기 에어플레인 모자 종이 페이퍼 반지 링 병 버틀 새 단어를 익히셨다면 문장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의문문 만들기 자 의문문을 만들 건데요. 의문문이라 하는 것은 질문하는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책 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it 책은 a book. 어는 하나의 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입니까? 이즈 자 이즈인데 입니까? 하고 의문부어가 붙어 있잖아요. 자 이럴 땐 의문문을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는 그것은 책입니다 하면 it is a book 했잖아요. it is를 거꾸로 씁니다. 이렇게요. is it? is it? is it? 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요? a book is it a book? is it a book? 그리고 의문부어를 써주셔야 되겠죠. is it a book? 하면 그것은 책입니까?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is it a book? 그것이 책이니? 하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긍정 대답은요. yes 그것은 그렇습니다. 해서 it is 하시면 돼요.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부정 대답은요. is it a book? 그것이 책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 부정문이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not을 쓰시면 됩니다. no, it is not no, it is not no, it is not 자, is not은 줄여서요. 줄임말 좋아합니다. 영어는요. isn't가 됩니다. 그래서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의자입니까? 만들어보세요. is it a chair? 잘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컵입니까? is it a cup? 잘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가방입니까? is it a bag? 그것은 차입니까? is it a car? 그것은 원숭이입니까? is it a monkey? 그것은 버스입니까? is it a bus? 알고 갑시다. 영어에서요, 모음은 a, e, i, o, u a, e, o, u 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어에서는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우이 다 있잖아요. 자, 근데 영어에서 모음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개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어 대신에 언을 씁니다. 어가 하나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요, 하나의가 언이 됩니다. 이렇게요. 언, apple 언, orange 언, airplane 아, 에, 이, 오, 우 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죠. 모두 다 언이 앞에 옵니다. 하나의의 뜻으로요. 자, 이거 알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사과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에, 에, 에 때문에 언, 애플이 됩니다. 그것은 피아노입니까? Is it a piano? 그것은 오렌지입니까? 잘하셨습니다. Is it an orange? 오 때문에 Is it an 언 됩니다. Is it an orange? 그것은 냄비입니까? Is it a pot? 그것은 베개입니까? Is it a pillow? 그것은 비행기입니까? Is it an airplane? 그것은 모자입니까? Is it a hat? 그것은 종이입니까? Is it a paper? 그것은 반지입니까? Is it a ring? 그것은 병입니까? Is it a bottle? 그것은 새입니까? 그것은 새입니까? Is it a bird? 이제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제 음음을 만드실 줄 아시니까 질문해 주실 수 있겠죠? 한번 저에게 해주세요. 그것은 TV입니까? 그것은 책입니까? 그것은 책입니까? Is it a book? No, it isn't. It's a dish. 그것은 휴지입니까? 그것은 휴지입니까? No, it isn't. It's a dog. 이제 여러분이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Is it a lamp? Yes, it is. Is it a sofa? No, it isn't. It's a table. Is it a flower? Yes, it is. No, it isn't. It's a wallet. Is it salt? Yes, it is. Is it coffee? No, it isn't. It's water. Is it a hat? Yes, it is. Is it an orange? No, it isn't. It's an apple. Is it a bag? Yes, it is. Is it a bus? No, it isn't. It's an airplane. 잘 하셨습니다. 영어 말하기 두 번째 시간 어떠셨습니까? 말하기 연습이니까 소리를 내어 하셔야지 효과가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말하기 유니툴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